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더 엄청나게 돌아온 웨이션브이.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웨이쉬브이. 안녕하세요, 웨이쉬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웨이쉬브이. 먼저 컴백을 기다려서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핸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쉬브이 리더 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오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 킥백. 제목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 미니야본 타이틀곡 킥백인데요. 인도네에 굉장히 중독성 강해요. 네, 다 같이 모여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곡이에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킥백에 멋있는 포인트 안무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footwork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혹시 MC분들 같이 춤출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둘, 셋. We gotta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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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Can we get back? We gotta hit, hit, hit!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데요. Waye's on V의 컴백 모델 바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ATEEZ'의 부노리아 모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Waye도 나와요. 뭐두 뭐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